두산 퓨얼셀 52주 최저가는 2023년 11월 1일만 6,050원입니다.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11월 27일 254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, 2024년 2월 28일 10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. 두산 퓨얼셀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38, 53% 하락하였습니다. 지난 한 달간 개인은 30만조를 순매수하였고, 기관은 36만조를 순매도, 외국인은 6만조를 순매수하였습니다. 외국인은 2024년 3월 18일 가장 많은 9만조를 순매수하였고, 2024년 3월 19일 가장 많은 17만조를 순매도 하였습니다.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5.82%에서 약 11.99%로 감소하였으며, 최고 지분율은 2023년 4월 19일 약 16.25%, 최저 지분율은 2023년 12월 19일 약 11.58%입니다.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3,018억원이며, 2019년 2,211억 대비 약 36.48% 증가하였습니다. 영업이익은 약 222억원으로, 2019년 194억 대비 약 14.3% 증가하였으며, 영업이익률은 약 7.38%입니다. 순이익은 약 63억원으로, 2019년 118억 대비 약 마이너스 46.29% 감소하였으며, 순이익률은 약 2.11%입니다. 두산 퓨어셀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02.36배이며, 지난 2019년 40.95배에 비해 약 394.15% 증가하였습니다.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2.46배이며, 지난 2019년 2.91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5.6% 감소하였습니다. ROA는 0.59%, ROA는 1.22%입니다. 두산 퓨어셀의 시가 총액은 1조 2,900여억 원으로, 상장사 기준 219위, 코스피 종목 기준 176위, 전동기, 발전기 및 전기변환 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기준 4위입니다. 매출액은 3,018억 5,099만원으로, 상장사 기준 778위, 코스피 종목 기준 529위, 전동기, 발전기 및 전기변환 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기준 9위입니다. 영업이익은 222억 7,350만원으로, 상장사 기준 667위, 코스피 종목 기준 424위, 전동기, 발전기 및 전기변환 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기준 8위입니다. 순이익은 63억 7,597만원으로, 상장사 기준 1,006위, 코스피 종목 기준 493위, 전동기, 발전기 및 전기변환 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기준 14위입니다. 통계적으로 1년 중 4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, 10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.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,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.